예 오늘의 주제는 이 여행과 관광지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 저평가가 됐느냐 이 관광지들이 왜 저평가가 됐냐 하면은 지금 중국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또 지금 막 델타 변이라든가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하면서 계속 앞으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산업 전반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이렇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많은 관광지들이 지금 원래 그 잠재력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광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관광지가 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느냐. 관광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끝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님. 사회자님께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은 과연 여행을 가실까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겠죠. 그래서 1차 산업이 확실해야지 관광산업도 그렇게 뜰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산업 여러 가지 물건이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직접 맨날 만들고 이 필요한 물건 직접 만드느라고 시간이 없다면 과연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막 먹을 음식 같은 거를 맨날 자기가 직접 싸들고 가서 거기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는 만약 거기에 식당이 있다면 그게 관광하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싸들고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싸들고 가는 것도 운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먹는 게 편하고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밑바탕이 풍부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이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1차 산업뿐만 아니라 1, 2, 3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교육, 지식 그 외에도 볼거리라든가 안전, 치안 이런 것도 받쳐줘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잡아먹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인데 안전하지가 않으면 대중여행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광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광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관광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곳들이 막 벌써 나오잖아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영국 텐즈강의 런던. 이런 곳들이 어찌 보면 지중해라든가 각 강을 끼고 물류가 굉장히 활발한 곳에 생기기도 했지만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이 관광하면 괜히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류라든가 그동안 오랜 세월 축적해온 그런 이미지들이 쌓였기 때문에 유럽 관광여행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계속해서 쌓였던 그런 관광 인프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지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귀하고 실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관광지들은 부자들이 많고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비싼 동네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런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런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관광지도 저평가된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골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최초의 해외여행과 현대적인 해외여행과 그 다음 유학의 시초가 되었던 그랜드 투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로니족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언어가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90년대에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17세기 영국에는 마카로니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족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들의 자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도 그랬고 영국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막 이기고서 한참 신흥강국으로 성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부자들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부모들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그곳에서 선진 문물을 배워오거라. 그렇게 하는 유학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우리나라에 와서 되도 않는 영어를 막 섞어 쓰는 이상한 말투를 쓰고 그다음에 패션도 굉장히 재미있는 패션을 하고요. 자기들이 패션 리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어찌 보면 그들만의 문화를 막 만들어 가던 게 바로 이 오렌지족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선진국, 문화의 선진국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교사를 이 자녀에게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당연하겠지만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마카론이잖아요. 그 지금의 오렌지족처럼 약간의 멸칭을 섞어 부르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를 만들어낸 게 그리고 우리 지금 유학과 그 다음 해외여행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마카로니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부가 같이 일자리 산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프랑스 파리라든가 로마라든가 영국 런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베네치아 같은 관광지들, 부자 동네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오랜 시간 추적된 게 이런 관광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런 관광 부동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이 컸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유학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차를 대동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왜 그렇게 가느냐? 개인 교수들을 막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분도 그 당시에 이렇게 개인 교수로 초빙돼서 가고 있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허드렛일은 못하겠죠. 하인들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요리사도 데려가고 많은 사람들 데려가야 하니까 마차도 끌고 가는데 보통 몇 대가 갔다고 합니다. 몇 대에서 십몇 대가 가니까 마부들도 마부 숫자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그릴 화가들 데리고 가고 거기에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의사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여행단이 꾸며져야지 그 당시 강도라든가 사기당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행에 굉장히 큰 여행단이 꾸려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맡은 일이 또 뭐냐? 그 당시 영국에는 굉장히 예술이라든가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 빈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예술품들을 사화하라는 그런 특명도 받았고요. 그 당시 유행하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유행하는 옷이라든가 악세사리, 귀중품, 보석 심지어 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 등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반드시 사와야 한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쓰였냐? 이런 학자들의 1년 연봉이 약 300파운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랜드 투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드는데 그 3년 정도 가는데 드는 돈이 약 3,300파운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4년, 5년까지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4년, 5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3,300파운드가 그 당시 3,300파운드가 약 7억 5천 정도 되는데 5년까지 가면 11억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밖에도 자잘하게 돈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랜드 투어에 가는 그 위치에 돈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 관광 산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였어요? 돈을 벌면 그 부분에서 관광에 대한 산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관광지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행을 선도하던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 프랑스 파리 이곳에서 약 절반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문화의 중심지였던 1200년 동안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이런 두 군데가 사설 아카데미까지 있으면서 당연히 교육에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 교육에 의한 돈도 벌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여행 코스를 보면 그냥 코스가 아닙니다. 안전한 코스 그다음에 물류 이동이 있는 코스 그리고 실제 배움이 필요한 코스들 이런 곳들 가야 하는데 그런 곳들이 생긴 곳 그다음에 그 당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수 코스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동양에서 오는 향신료 같은 게 모여서 나가는 곳이 베네치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최고의 활락도시라고 했답니다. 이런 곳들이 당연히 여행 코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의 관광을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데 또 하나의 인기 코스가 쉽게 가려면 당연히 바다를 끼고 가느라고 모나코 같은 데도 굉장히 바닷가 주변의 예쁜 곳들이 또 관광 코스로 유명했었는데 자연, 물론 공부만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이니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고 이 몽블랑산,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산 같은 곳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쌓인 인프라들이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도시, 내륙 한가운데 알프스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곳에서 쌓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차 같은 거, 요새 들어서 기찻길 같은 거라든가 길을 개선을 함으로써 인해서 지금 관광으로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나라가 됐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굉장히 고부가 같이 일자리 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저평가된 그리고 아주 잠재력이 아주 큰 그런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서울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전주라든가 그리고 여기 경주라든가 아주 천년 고도 몇백 년의 그런 지역의 유물이라든가 관광지가 있는 그런 곳들이 잠재해 있고 그리고 알프스같이 자연이 특이한 그런 제주도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빠져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 지금 명동에 상가가 약 43%가 지금 비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관광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만약 요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산도 등산을 해본다고 하고 막 맛집도 막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관광 코스들, 우리나라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프랑스 같은 천년 고도의, 500년 고도 그런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리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같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배치만큼 하고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부동산을 잘 노린다면 우리 서울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관광과 그 다음 부동산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평가된 관광 산업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이 그 관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선진국,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겠다는 그런 체험을 비행기 타는 체험만으로도 돈을 내고 여행 코스를 하는 그런 관광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도안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서 한때 지금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막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복 관광이라는 내용이 인터넷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산업, 관광 에너지가 많이 응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아직 올라갈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관광 산업은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앞당기기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굉장히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비대면 산업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상가들, 많은 부분이 지금 인터넷 쇼핑 시장으로 옮겨갔는데요. 관광 산업 같은 경우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매력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는 직접 찾아가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간접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직접 찾아가야지 그 만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잠재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매력이 굉장히 큰 부동산 이 관광지 오늘 이렇게 저평가된 부동산으로서 소개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